영준아! 고용준아! 영준아! 영준아! 영준아 괜찮아? 영준아 내가 말할 테니까 휘저, 휘저 부탁해요. 영준아 괜찮아? 괜찮아? 천천히. 개새끼들! 영준아! 개새끼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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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살인자에서 뭐 이게 얼마만인가? 암겨물이었거든. 고용사. 병원으로 먼저 출발할게요. 고용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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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씨. 깜짝 놀랬어. 아, 야식아. 아. 아우, 나와봐. 나 이거 좀 풀어. 갈 테니까 좀 풀어달라고. 야. 니들 그 쥐똥 많아 월급 계속 받고 싶으면 빨리 풀어. 쥐똥보다 작습니다. 내가 누군지 알지? 정말 죄송합니다. 지금부터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. 자, 감방으로 가시죠. 그럼 감방으로 가라고. 아우, 야식!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이야, 이 새끼들아! 아이, 너무 정중하다. 박기영 어디로 튀었어? 나도 몰라. 아직 이해 안 돼? 박기영은 너 신고하고 튄 거야, 이 병신아. 어디 항구야? 빨리 되라고, 이 새끼야! 항구. 배신한 놈이 어디 간다고 알려주대, 이 병신새끼야. 형님들. 박기영, 밀황의 페이크야. 그 새끼 공항 갔어. 좋은 아침, 선생님. passports, please. take off your sunglasses, please. 해당 파이크야. 저, 인사 열어보는 것같은 아이템.